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화옷도의 이규천입니다 오늘은 피엘라벤을 대표하는 스텐셀러 의류 두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철에 아내를 따뜻하게 입고 밖에는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찾는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피엘라벤의 캐나다 셔츠와 제가 입고 있는 파인 하프집 두가지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캐나다 셔츠인데요 캐나다 셔츠는 1970년대부터 피엘라벤에서 생산되어서 정말 인기가 많은 품목입니다 이 품목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는 제가 입어보니까 알겠어요 일단은 핏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주 의류의 섬의 구성이 아크릴이 45% 폴리에스테르가 25% 울이 25%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울 성분 때문에 입었을 때 굉장히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울이 가진 특성이 약간 습기에 대해서 되게 저항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축축한 날씨 또는 겨울에 약간 뭐 습기도 있으면서 한기를 느끼는 그런 날씨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울 소재를 입으면 다른 어떤 소재보다도 훨씬 따뜻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습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을 때 입으면 울 소재는 겨울철에 더 좋습니다 지금 이 패턴을 보시면 패턴은 체크 무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1970년대부터 이 디자인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저도 아마 한 6년 이상 입은 것 같은데요 기본이죠 이게 이제 캐나다 셔츠를 대표하는 그 컬러 패턴의 기본인데요 최근에는 여기에 이제 그 블랙 그 다음에 체스넛 이런 색상들이 추가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군들의 캐나다 셔츠는 색상이 같은 레드인데도 약간 이제 그 컬러 패턴이 조금 지금 보시는 것과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분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그 제가 입어보고서 제일 편한 게 이 목 부분인데요 목의 안쪽 부위를 이렇게 피엘라벤의 G천 소재로 안감을 이렇게 목에 깃을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아크릴과 울이 들어갔기 때문에 피부에 닿는 부분이 약간 까실까실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에서 나는 땀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내구성도 좋게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체스트 포켓 부위를 보면 이 포켓 안쪽도 이렇게 G천으로 마감을 해서 포인트도 주면서 훨씬 오래 이렇게 단추를 사용해도 내구성이 좋게 했습니다 소매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매깃 안쪽 부위도 안쪽 부위는 다 이렇게 G천 소재로 마감을 했고요 아랫부분 셔츠의 아랫부분도 안쪽 뒤쪽 다 G천으로 마감을 해서 오래 입어도 쉽게 헤어지지 않고 잘 입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입고 배낭을 메고 산행도 해보고 또는 특히 캠핑 가서 편안하게 입고 있으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입고도 추위를 느끼면 베이스레이어로 지금 다음에 소개해드릴 파인아프집을 입고 셔츠를 입고 물론 더 다운 자켓이나 아우터 자켓을 입으면 겨울에 입기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캐나다 셔츠를 입고 혹시 조금 더 보온을 유지하고 싶다면 캐나다 셔츠 위에 피엘라벤의 베스트 조끼를 덧대서 입으면 아주 패션도 멋있고요 따뜻하게 잘 입을 수 있을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캐나다 셔츠를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입고 있는 파인아프집인데요 파인아프집은 최근에 피엘라벤의 가을 겨울 휴진만 되면 정말 빨리 품절이 되는 그런 품목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다크 올리브 색상인데요 제가 입고 있는 것은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요 물론 여기에 스톰 색상 또 블랙 색상도 있습니다 이 파인아프집이 제가 입어보면 왜 이렇게 좋은가 보면 일단 적당한 두께입니다 너무 두껍지도 않고 얕지도 않고 그러면서 보온력은 아주 쾌적하게 유지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날씨로 9월 말부터 10월 달까지는 이거 하나만 입고 산행할 때는 올라갈 때는 하나만 입어도 충분할 정도의 그런 따뜻함을 유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산행하면서 땀이 많이 날 때도 등쪽에 땀이 날 때도 오랫동안 입어도 이렇게 축축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말르는 그래서 통기성이 좋아서 아주 제가 잘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쌀쌀해진 날씨에 있는 목 부위를 이렇게 하이 칼라죠 바로 끝까지 올려 가지고 입어 보면 훨씬 더 이렇게 바람 부는 날씨에도 좋고요 또 다른 자켓 또는 뭐 조끼 좀 전에 소개해 드린 이런 캐나다 셔츠하고 같이 입어도 아주 좋습니다 안쪽 섬유를 보면요 이 파인아프집은 100% 재생 폴리에스테르로 만들었고요 질감은 플리스, 얇은 플리스의 원단입니다 안쪽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부드럽게 돼 있는 부드러운 그런 플리스 원단인데요 우리가 이제 쉽게 그 기모라고 그러죠 기모인데 거칠거칠한 기모가 아니라 부드러운 얇으면 얇고 부드러운 느낌의 기모인데 이런 두께가 입었을 때 활동성이 아주 좋습니다 어깨선도 이런 형태로 패턴을 따서 굉장히 그 어깨 움직임도 편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팔 길이도 적당하고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의류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린 대로 이 피엘라벤의 파인아프집은 이제 간절기에는 산행할 때 겉옷으로 입어도 되고요 겨울철에는 베이스레이어 제일 안쪽에 베이스레이어로 입고 위에 셔츠 또는 자켓 이런 것을 덧대서 입으면 아주 좋은 그런 의류입니다 피엘라벤의 가을 겨울 의류 중에서 상위 두 가지를 고른다면 저는 오늘 캐나다 셔츠와 파인아프집 두 가지를 스테디셀러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겨울철에 그냥 뭐 산행할 때나 또는 산책 나갈 때 또는 캠핑 갈 때 오늘은 좀 편하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신다면 오늘 소개해 드린 피엘라벤의 캐나다 셔츠와 파인아프집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캐나다 셔츠는 지금 오늘 소개해 드린 레드 칼라의 체크무늬가 기본인데요 추가로 다른 색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어깨 넓이 가슴 넓이 전체 팔 길이 또 총장 이런 부위별로 사이즈별 길이가 여러분들 보시는 홈페이지 저희 통아웃도어 쇼핑몰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으니까 구매하실 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통아웃도어 소개해 드린 상품은 제가 입어보고 좋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품목들을 위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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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x